약은 어때? 그거 먹으면 조금 나른해져도 기분은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근데 약에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텐데 그새 멈추고 이러면 공사를 한다는 거냐 불안한 거냐 불안한 거냐 불안한 거냐 불안한 거냐 불안한 거냐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어왔어? 꿈꿨나봐 어젯밤에 잠꼬리 심하게 하던데 와서 먹어 자 나 안경 바꿨는데 어때? 잘 어울려? 난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쩡해? 우리 사람을 쳤어 기억 안 나? 지민아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을 치다니 오빠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자 왜 그래 지민아 오빠 걱정되게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이후로 멋지다 네 친구야 받았잖아요 이 친구 말하는 거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진짜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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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네요 하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동호야 동호야 내 불편 가져왔냐? 아 왜 이래? 아 이 새끼 정신을 어디다가 정신 차라리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주통사고 조기사괴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줘서 나만 없으면 자꾸 일이 에이 속박이 안 돼? 어디 부분이야? 여기 선우진 네 선우진입니다 아 뭐라구요? 경찰서요? 진짜 우편이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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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친 게 이겁니까? 네 저 친구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고라니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병황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또 로드킬하며 처벌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고라니 씻고 바로 떠났습니다 하느님 사람과 고라니를 구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 꺼야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린다고 겁을 먹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하실 거 있으시면 자 견인해 가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날 선우진씨가 차로 친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 네 이 고라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분은 제가 받겠습니다 야생동물 치웠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야생동물 치웠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불안해보이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가자 아 뭔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좀 더 조지면 뭔가 나올 거 같은데 그래 조져 고라니 갖고 와 저걸 어떻게 나 혼자 갖고 와 조지자면 고라니 갖고 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쟤네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그럼 심신미약자인데 잠깐 있어봐 선우진씨 자 여기 한번 시간대로 한번 가보시는게 그래 갈게요 야 잠깐 이거라 그래 어? 그래서 선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웅들어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생각 먼저 한 거 아냐? 응 오지씨 전화 야 야 야 야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를 겪은 후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증상은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내 보호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쏘아지시면 왜 아직도 힘들어? 아 아니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면치료 한번 받고 가세요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 드릴게요 예간호사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바꿨어? 그때 그 차는? 급하게 바꿨어 뭐 그 전체 네가 하도 꺼림칙해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너한테 잘 어울리는 신세 가자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안 받아 되는 사람이야 참 수면치료는 어땠어? 좀 개운해 보이는데? 응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진짜 고라니였어 야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응? 짜증내서 미안해 근데 그날 우리 본 거 의심해서 내것도 미안해 흠 흠 흠 흠 의사 말이야 흠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또 그 소리한다. 그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던가. 야,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민망하지.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어? 아, 이게 언제. 아, 그래 내가 사준 건데. 그냥. 그냥. 이래서 언제 한방 할래? 매달 투자자 새끼들한테 이자에 원금 따박따박 주는 거. 네 일을 생각해도 아깝지 않아? 어, 주의사님. 아이고, 주의사님. 신대리, 요즘 몸 안 좋다며? 괜찮아? 아니, 주의사님. 어쩐 일을 이렇게 갑자기. 괜찮으면 커피 한잔 타와. 플랭으로. 직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 웃겨. 어제 부자받아도 오늘 돌려먹는 주제예요. 아, 저 새끼들 양아치 연수가 부럽게 풍기는데요. 쟤 때문에 여기 다 빠뜨린 거 아니야?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쟤 때문이겠지. 책당했잖아. 아휴, 톡톡 전환도 하렸더래. 한편으로는 조금 있잖아. 할게 더 같았잖아. 뭐해? 야! 오늘 회식 있는 거 몰라? 준비하러 뭐해? 너 요즘 계속 삐딱선이야 주의사님이 쏜대잖아 몸이 좀 안좋아요 할일도 좀 있구요 술 못먹는가고 아잖아요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래 그럴까요? 야 우리 먼저가서 자리잡고 전화할게 전화 받아라 가자 돈이 최고지? 그래 너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아니 ceremonies Position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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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빠 어디야? 어 나 집에 있어 나 지금 가도 돼? 뭘 물어봐 그냥 오면 되지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뭔일 있어? 아니야 지금 갈게 어 빨리 와 야 너 오늘 왜 볼 얘기들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지금 갈까? 아빠! 아 여자 혼자 다니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세상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눈이 뭐라도 본 모양이네. 많이 늦었구만요. 비 온 게 얼른 들어가요. 이런 날은 진짜 귀신도 나온 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우산 안 가져갔지?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아이고. 어때? 왜? 괜찮지? 왜? 회사에서 또 안 좋은 일 있었어? 수건 가져올게. 네. 회사 가니까 아무도 없대. 세 번 어떻게 하셨어요? 그니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안 기다렸냐고. 제가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돈 필요하다고 투자하려면 사람 마음 가지고 놀 땐 언제고?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너 내 계좌에 얼마 남았어? 어? 오늘 확인한다. 누구야? 누구야? 주도 씨? 돈 좀 풀리고 싶다고 해서 소개하셨더니 하는 짓거리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 씨. 너무 까칠게. 잘 못 견디겠으면 말해. 넌 오늘 괴롭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얼마를 까먹었는지 나도 몰라. 씨발. 말을 안 해. 뭐 그거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걸. 스토커라고? 얘들 정말 이럴래?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어? 오늘 일 많이 어수선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연락도 자제 좀 하시고. 너나 쫄지 마 이 새끼야. 빨리 돈이 와 내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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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장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며칠 전에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저기에 시커먼 귀신 같은 게 은미랑 경태 씨도 비슷한 것 같아. 아카치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현장에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 뭐 한두 번이야? 괜히 소문나면 분양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이래. 고양이 새끼, 이번 주방 벌써 네 마리째야. 주도식 쪽에서 합의 때문에 장난질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해. 아, 경찰 왔었어. 너 없다 그랬는데 너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야. 넌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경찰? 귀신? 여기가 놀이터야? 자꾸 현장 분위기 이따구로 만들래? 어? 우리 쩔뚝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으면 이 정도는 네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랑 하루 이틀 일해? 일어나. 앉아, 앉아. 형구야. 아니. 친구야. 잘 좀 하자. 야, 위에서 현장 분위기 이런 거 보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이러면 네가 내 뒤통수 치는 거야. 알지? 야, 내가 올라가서 끌어줘야 야, 너도 현장 소장 한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 야. 빨리 나가. 빨리 가. 네, 엄마. 뭐지? 아, 가져왔더니 경찰이 형사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위로 올라오지 그랬어요? 아, 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요즘 확인할 게 있어 봐야겠습니다. 그날, 고랑이 맞죠. 제가 진작에 챙겼어야 됐는데. 눈치가 좀 없었죠? 네요. 형사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도 좀 하시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저는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소개해 주신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좋아. 감사합니다. 야, 야. 이거 유명한 초밥집인데 먹어봐. 다 안 먹었지? 죽여줘. 맛있어. 야. 아, 여우 같은 녀석. 선수야, 선수. 야. 사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서 좀 먹자. 어? 뭐야 이거. 어휴, 뭐야. 서프라이즈야? 아니,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야, 이 비싼 건데. 야, 딱이네. 딱이야.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아휴, 맞네. 만화. 매출. 신용. 해사리.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게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쁜 아저씨. 어떻게 해야 돼? 마이 히니. 네, 네. 네. 아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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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들이 깡패란다. 뭐? 밤길 조심? 어? 밤길 조심? 밤길 조심? 경찰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뭐 찾았어요? 아니 뭐 찾았습니까? 지난주에 폐차한 차량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웅건설이죠? 왜? 내가 여기 알바퀴라도 한답니까? 거 서류 한 번 모자른데 존나 말이 많네. 이 깡패 새끼가. 정당하게 허가 받고 세금 잘 내고 영업하는데 좀 거칠다고 깡패 새끼. 이거 누가 누구한테 깡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시발. 말이 닥쳐라 이 새끼야. 자자자 오늘 그만합시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죠.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협조 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나 하기 싫은데? 야 이 시발 새끼야. 야. 야 좀 동기 좀. 오오오오오. 야 아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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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호 오셨다고? 영웅건설 소장님 집? 이사는 벌써 다 했어요? 아니요. 저기서 여긴 데 뭐 이사라고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 돈 좀 왔나 봐. 아이고,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자, 계속 하셔. 응, 그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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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ę 이준아 약 먹었어? 사람이 있었어.. 베란다..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괜찮아 응? 이제 나랑 있잖아.. 지도 씨.. 지도 씨.. 괜찮아.. 내가 왔잖아.. 일어나자.. 네.. 약을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 지난번 약이.. 좀 약한 것 같아서요.. 웹트라움으로 진행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만큼 기다려주세요.. 와..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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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너랑 쓰려고 그동안 모은거야. 부담 갖지 말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바꿔놨어. 통장 돈 모자라면 대출해. 어차피 결혼하면 제일 먼저 공동명의로 하거나 네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던거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빚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라는거야. 그러면 더이상 주도 좀 안봐도 되잖아. 엄마가 식사같이 하자신다. 오늘 저녁 노벨뷰 15층이야.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미리 연락 주고. 만약에 나올거면 헉소리나게 이쁘게 하고 와라. 야 신지민. 너 출근시간 네 맘대로야? 뭐야? 사직서. 야 이거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회사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어? 2억 5천 6백 3만 7천 6십 4원이요. 일단 확인부터 어? 어? 야 지난번 피씨 피씨. 너 너 부숴먹은 피씨 말이야. 야야야야야야. 야 신지민. 구원 살고 있잖아 어디가. 야 신지민. 야 신지민. 야 신지민. 안 먹었지? 이거 유명한 게잇집인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야. 왜? 윤철 그 새끼가 나가래? 아 이 시발. 형이 이정도를 안 끊어. 죽여버릴거야. 야 신지민. 아 이 집 스테이크 진짜 잘한다. 어때요 엄마? 맛있죠? 응. 배 아파 아들남 보람있네. 박수 이 Berg.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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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하나 맘에 드는 게 뭐냐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잠시 다녀올게요 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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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Wenne 1 priority 2 majority 2 may 2 2 majority 2 서から どのように寝た どう이나 얘는 居ilar 居il 자 선물 재수씨 그만하고 이래 좀 와요 얼굴 좀 보게 야 똥줄 타서 징징거렸던 문제고 이젠 쎈까 유성모 왔다 가잖아 그럼 계약하라는 거지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지금 몇 시인 줄 아쇼?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뎁니까 어이 고라니 아니 짐이야 괜찮아? 안 다쳤어? 아 간다 가 짐이야 약 먹자 응? 싫어 이거 못 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 어? 짐이다 오빠 어떡해 싫단 말이야 번 생냐 으어댔 Code 아 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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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월요일 시간을 끌어.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돈 내린 지가 언제 내내. 네 주 이사님. 계약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너 그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 들락고 있는 거지? 아닙니다. 한창 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 너한테 건물을 올리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쓰일 수 있어. 뭘 하고 싶니? 그럼 네 발목 잡고 있는 연놈들 부터 잘하네. 아무는 네가 먼저 죽어 이 새끼야. 개울로 터져갖고 이 새끼. 뭐? 못하겠니? 내가 잘라줄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떤 놈인지는 그 다음이야. 너는 그 다음이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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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님. 일 없어요? 안 바빠? 왜 자꾸 찾아와서 설령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성우진 알죠. 영웅건설 선우진 난 모르니까 가세요 아우 경찰 냄새 그냥 가시라고요 에? 녹차새끼 아는 새끼야? 몰라요 교장 가지고 있죠 야 네 몫이다 화장 알아? 근데 너 아까 그 새끼 진짜 몰라? 간땡이는 콩알 만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건달로 사셨나 몰라 쓸데없는 거 신경 그만 쓰고 이제 서로 정리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십시다 나한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 연락하지 말자 근데 너 조심해라 짭스한테도 이름 나온 거 그거 존나 귀찮커드 아 바빠서 준비 못했지 가서 지민이한테 껴아봐라 딱 맞을 거다 내 마지막 선물 야 나 존나 착해지지 않았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반죽값은 두고 갈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사실 난 니가 존나게 싫어 왜 있잖아 좋은 새끼도 나쁜 새끼도 아닌데 그냥 싫은 새끼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리면 뒤져 왜냐 넌 지금 이 순간부터 개족같은 새끼거든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오빠 오빠 당신 뭐야? 여기 어디 있는 거야? 너 보고싶어 살았지 나 보고싶다고 네가 가르치고 있잖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누워있어, 이씨. 누워있어, 이씨. 우리 이거 조금 이따 놓고 놀아볼까? 어때? 괜찮아, 그냥 먹으면 금방 끝나. 니가 매일 먹느냐. 그렇지. 니게 니 매력이야. 나 몸부가 찌꺼다. 나 몸부가 찌꺼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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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집에 계셨네 또 뵙네요 선우진 씨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자 잠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선우진 씨 어머님이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지민아 아 지민아 아 아 아 어젯밤에 주도식 씨가 선우진 씨 사무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선우진 씨가 용인자 중 한 명으로 추정돼서 선우진 씨를 빠른 시간 내에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민 씨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주도식 씨가 신지민 씨에게 투자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것을 선우진 씨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걸로 사람을 해칠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선우진 씨가 뺑소니를 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선우진 씨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요즘도 그 전문적인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까?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선우진 씨가 실종되게 며칠 전 선우진 씨 통장에서 큰 돈을 주고 하시더라고요 선우진 씨 선우진 씨 선우진 씨 승훈 저거 제일 용인이야 나, 그렇지? 아 Park 진보도 없는데 도망치면 안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진보 aspir해서 일했냐? 그건 내가 붙는다 어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게 무슨...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이렇게 많이 처방하지도 못하고요. 사회생활 때문에 숨겼지만 선우진씨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충동장애 환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오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지민씨한테 이 약을 먹였다니... 왜 그랬는지...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결혼할 사이인데 정말 몰랐어요. 그럼 선우진씨가 주변 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요? 선우진씨 거니까 가지고 나가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 새끼 여기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선우진씨 얘기나 하고 싶지가 않네. 주도식이랑 둘이 싸웠을걸. 선우진 그 새끼 주도식이랑 완전 아삼일기였는데 뭔 소리를 하세요. 주도식이 얼마 전에 차를 고라니를 쳐가지고 들게 하네. 선우진 그 새끼... 그 고라니 피 받아 처먹겠다고 꼭둘 새끼니까... 아 끔찍한 새끼들... 아직도 살아서 팔딱거리는 거니 그걸 처먹기 좋다고... 고라니... 경찰한테 딱 걸렸지? 선우진씨가 차로 친 것이... 진짜 고라니였어?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어? 약 내린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진짜 그 야적장에 갖다 파묻었잖아요. 경찰이 와서 저거 꺼냈 거야. 그 야생동물 피 받아 먹거나 구겨 먹으면 벌금 꽤 나올텐데...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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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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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아줌마 시민아 죽었네 죽은 거지 잘하네 끝까지 내 발목 기억으로 왔네 오빠?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오지마 오지마 나도 꼴비기 싫으니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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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난 나한테 왜 그랬어? 그거 다 해줘잖아 이 씨발 흠 흠 흠 흠 흠 흠 그 반지 그것도 주도직 그 자식이 사줄거야 이 비우신같은 년아 경찰 아사기 좀 취해줘 그러면 나 시체든지 다 얘기해줄게 아니다 야 너 공범이야 얘도 같이 하지마 얘도 죽무지 어? 야 나 왜 죽을수 있어 나 널 위해 죽을수 있었는데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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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윤씨... 경찰이잖아... 경찰이었지... 제이 어딨어? 사라졌어?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할거야 일어나... 시간 끝에... 일어나... 앞장서라고... 일어나... 새벽 poacher 자막으로 인기 army 스테메! 스테메! 스테어! 어흥 어흥 으 으 으 우수 오디 억우 뭐니 나이! 쟤이 어딨어? 몰라? 피어 안 나지? 피어 안 나지? 피어 안 나지? 너무 거참같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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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